보석 같은 문장? 그냥 이건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너무 좋아요. 저 알아요. 얼마나 고민 많으신지. 나 책을 사서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 기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 책을 집어듭니다. 교보 같은 데 가세요. 그리고 후루룩 넘기세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넘겨봤을 때 잘 넘어가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책이 막 잘 넘어가서 너무 좋다. 이런 걸 사냐? 아니요. 반대. 그 반대입니다. 잘 넘어가지 않는 책을 삽니다. 책을 읽는데 잘 넘어가면 신나죠? 그래서 사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넘어간다는 책은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책에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로 그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런 책을 사는 것에 저는 반대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산다고 했을 때는 안 넘어가는 책을 삽니다. 왜? 그래야 어휘력, 지식, 표현력 이런 게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런 안 넘어가는 책을 여러분이 한 권, 두 권 독파를 해나갑니다. 어려운 책은 원래 읽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독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그럼 제가 언어가 확장되면 뭐가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세계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함께 얼마나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는지 저 진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설, 시, 자기개발사, 경제경영, 아무튼 각 분야, 모든 분야에 1위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싫든 좋든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했으면 저는 그냥 챙겨봅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책들이 제 취향이 아닐 확률이 훨씬 크긴 해요. 높은 확률로 그래도 챙겨봅니다. 왜? 이건 기획자라는 업무와 좀 직결되어 있는데 기획자는요. 여러분 본인의 취향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대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분야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했다는 건요. 대중들이 지금 그 테마를 선호하고 있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중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꼭 그 책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점을 낮게 주셔도 돼요. 비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그리고 동의하고 싶으시면 또 많이 동의하세요. 중요한 건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대중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바로 그 경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비평집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비평집을 읽어봤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안 팔립니다. 이 책. 잘 손이 안 가는 분야의 책이죠. 그런데 제가 강국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비평집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평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시, 소설 다 아시죠? 시나 소설처럼 비평도 장르에요. 비평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비평집이라는 건요. 이 시나 소설을 비평을 하는 이 작가의 입장에서 이걸 비평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동진님 같은 영화평론가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영화평론가는 익숙하시죠? 비슷한 건데 그 대상이 영화가 아니라 시나 소설인 거죠. 제가 비평집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많긴 한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보통 기획자인 우리가 하는 일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자인 여러분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죠. 비평집이 바로 이 시각 훈련을 해줍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시나 소설을 보고 어떻게 비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학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이 작은 비평집 안에 그게 모조리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 엄청난 시각 훈련 뭔가를 바라보는 훈련 뭔가를 바라봤을 때 의견을 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담겨 있고 엄청난 인사이트 훈련이 됩니다. 같은 걸 바라봐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진짜 비평집 다 한 것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한테는 정말 보석 같은 분야의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로 민음사나 문학동네 창비 이런 데서 주로 내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비평집이 출간이 되면 그냥 삽니다. 무지성으로 사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고인인 대신 우리 황현선 작가님의 비평집이라든지 아니면 신영철 작가님 인생의 역사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죠. 아니면 최근에 나온 박해진 평론가님의 언더스토리 같은 책들 이런 책들 보시면 한 줄 한 줄이 기획자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문장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너무 좋아요. 저도 비평집을 만나고 나서 기획자로서의 제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예전과는 완전 다른 시각으로 세상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거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 사랑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아니면 증오라는 거 세상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비평집 추천드리는 이유 하나만 더 또 어휘력, 표현력 같은 언어력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언어력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시나 소설도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평집은요. 그 이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창난, 알레고리, 명석성 아니면 우두나무, 그악스럽다 뭐 이런 말들. 뭐랄까 이런 단어들이 아름답죠. 또 있어 보이죠. 또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진짜 이 책 한 장만 봐도 몇십 개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으로 소개해드린 잘 넘어가지 않는가. 이 기준에도 비평집은 잘 부합하죠.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비평집에서도 이거 비평도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자주 쓰이는 특유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권 읽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전 찾아가면서 알레고리가 뭔지 이런 거 찾아가시면서 한 권만 여러분이 좀 시간 걸려요. 보통 여러분이 한 권 읽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 비평집 한 권 읽는데 두 달 걸려요. 두 달. 한 몇 배 더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그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한 권을 온전하게 다 읽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비평집은 첫 권이 두 달 걸렸으면 두 번째 비평집은 한 3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두 번째 비평집 볼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책을 완독하시는 데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비만 좀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책은 훨씬 빠르게 보실 테니까. 그런데 꼭 이런 목적성이 있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비평집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힐링이 되고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을 두고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인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소설가는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썼는지 이런 거를 비평가가 찾아내주는데 아 이게 진짜 스릴 만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해진 비평가 언더스토리라는 책 있죠.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서 문학 비평에 대해서 문학 비평이 뭔지 여기서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문학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보물찾기다. 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게임.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게임. 저는 이 부분이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이 비평집이라는 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비평집 한 번만 접해보세요. 기획자인 여러분의 시각과 어휘력과 표현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또 고급스러워지고 달라지는지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